아이고, 어떻게? 네. 복 많이 하시죠? 네, 새해 복 많이 받았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거 이거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떻게 해? 어떻게 해? 어떻게 해? 어떻게 해? 네, 날이 추워요. 날이 춥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맛있으세요 네 맛있으세요 네 맛있으세요 네 맛있으세요 네 맛있으세요 네 맛있으세요 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양평군수 정동균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요 명절을 맞이해서 잠시 힘든 것 내려놓으시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서울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고향 잘 부탁드립니다 새해 고향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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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원은 없어요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